영상 판독할 수도 있다고... 선배 왜... 들어가자마자 나왔어요? 아까 단체 할 때? 남자 선수? 왜 소리야? 몸이 안 좋아요? 왜 소리야? 몸이 어때요? 사람이 없는데... 과사에 연락이 온 거예요, 테크옵소프트. 과사에 연락이 온 거예요. 테크옵소프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와서 해보라고.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, 제가 그 자리에? 제가 하겠다고. 저는... 저희도... 질문은 왜... 제가 전달하는 게 더 많은데, 제가 전달하는 게 더 많은 관심이 없거든요. 제가 화이팅한다고 했지만... 아직 많이아 seine도 없다고 해야 되죠. 제가 전달하는 게 더 많은 곳이고요. 여기 생활을 하세요? 여기 생활을 하세요? 목화요? 네, 그 목화죠. 네, 알겠습니다. 상처님 물어보고 부정사에서 갔다 오는 것 같습니다. 왜 이렇게 생활을 하세요? 상처님, 이 영상은 좋겠습니다. 상처님, 이 영상은 좋겠습니다. 두피언니, 이 영상은 좋겠습니다. 네, 이게 좋은데. 여보세요? 네, 좋은데요. 네, 좋은데요. 네, 좋은데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